15인치 듀얼 모니터로서 실제 화면 이동하는 측면은 3가지로 구분되고요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을 했었을 때 가로 방향, 세로 방향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PC 아날로그 디지털 사용 가능하고 USB 주퍼도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삼는 시장은 금융권, 금융망, 증권 쪽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고 관공서, 상호형으로 타겟이 시작했고요 추가로 일반 리테일 엔드 유저 타겟으로는 17인치까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